아기들이 이게 금가루를 하나. 아기들 주문할까 봐 티저트 먼저 나왔는데. 주스 더 줄까요? 나머지 두 개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. 금부터 집어먹네. 금부터 바로 먹어버리네. 고생들 했고 고맙다.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네. 안 되는 건데 있으니까 되고 그러네. 혼자 아까 요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.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항상 옆에서 곁에서 항상 도와줘요. 두 분께서. 그래서 되게 잘 해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잘 해갔던 것 같아요. 미안해. 내가 챙길게. 죄송합니다. 저도. 꼬이니까. 서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사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? 너무 맛있어 형님. 너무 맛있어 형님. 좋은 경험을 했다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다니고. 좋은 동생들이 생긴 게 제일 큰 수확이야. 좋은 동생들이 생긴 게 제일 큰 수확이야. 저는 여러분lyn으로 조작을 이해해 올 수확인이었습니다.